티윤아 뭐해줘 엄마 애기 좀 잡아봐 너 뭐하고 나는게 있어? 알아 저거 가서 비정하자는가봐 응? 우와 어차피 그냥 갈거 같은데 빠이빠이 문이 안열려 귀여운데 이거 뭐야? 등이야? 호박등? 아이고 울지 않아 너무 씩씩하다 시훈아 시훈아 저기 꽃냄새 맞나봐 이리와봐 할미하고 가자 쿠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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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에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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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목걸이를 저기다 또 흘리고 가셨네 다팽이 찍어줄게 아니야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면 혼나 달팽이 안녕해 아 나 너무 추운데 차에 가자 다팽이 안녕 만져봐 한번 못 만져 아 못 만져 멀어? 가자 그럼 가자 다팽이 안녕 우리 갈게 사탕 사러 가야지 우리 아이가 사탕 사자 배고프다 야 너무 추 이게 뭐지? 이쁘네 유은아 재밌었어? 응 웬만큼? 많이 그래 엄마가 감사합니다.